예상하시겠지만 오늘의 이 팀에서의 1위는 누가 봐도 방예담군 방예담군 최연소예요. 국내 오디션 사상 탑10에 가는 게 최연소예요. 우선 정말 예담군은 끼도 끼지만 광대를 흡입하는 흡입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.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스타성이거든요. 제가 믿기지가 않고 또 악도 미션은 되게 잘하잖아요. 이겼다니까 믿기지가 않아요. 좀 억적해요. 슬퍼스타 시즌 1과 2를 통틀어서 기복이 없이 계속 어느 수준의 이상 무대를 보여준 건 광대를 한 분밖에 없어요. 그걸 보면 춘방선에서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회자부활전에서 이제 2등 길이 겨를 이 팀의 2등은 악동뮤지션입니다. 네. 악동뮤지션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민정양 오늘 너무 잘했어요. 아이고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민정양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. 감사합니다. 춤신동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냐고 아 아 제가 원래 힙합만 쪘었는데 여기 와서 좀 많은 걸 깨달았고요. 좀 더 열심히 노래 배워서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몇 개월 동안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어요. 네. 민정양 춤 보면서 행복해 했던 사람들도 참 많아요. 네. 그거 알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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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The 아, 인정이 떨어질 줄 몰랐다. 누구? 혹시 타격된 건 아니지? 되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보고 되게 이제 자신한테 좀 좋았어요. 열심히 하고 노래 더 자랑했어요. 감사합니다.